오늘은 5월 1일 문 탁구클럽 제업입니다. 문 탁구클럽은 2층에 위치해 있습니다. 축하 화환이 하나 더 와있네요. 축하 화환이 하나 더 와있네요. 2층에 올라와서 앞에 화장실이 보이고 있는데요. 입구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 영보를 작성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. 탁구장 전경입니다. 탁구장 전경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정숙이요 목을 마실 수 있는 음녀벨이 안쪽에 사무실 겸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방 하나 있고요 바로 옆쪽에 냉장고와 또 하나의 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 초보자가 연습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기계로 탁구를 쓸 수 있는 시계가 걸고 있고요 이쪽은 옷을 갈아벨 수 있는 탈의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업식 날 창업보장 모술이었습니다